오늘 구름은... 없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구름이 생성되는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구름은 어느 경우에 생기는지에 대해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생성되는 경우는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어떤 경우죠? 공기가 상승하는 경우에 구름이 생성됩니다. 공기가 상승하면 반열 팽창이 이루어지면서 공기 덩어리가 이슬점에 도달하고 이슬점에 도달하면 응결이 시작되면서 대기 중에서 구름으로 생성되는 것이었습니다. 공기가 상승하는 경우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우리 중학교 범위 내에서 3가지 정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뜨거운 공기가 찬 공기가 만날 때입니다. 그 전에 배웠었죠? 뜨거운 공기와 찬 공기의 밀도는 어떻게 됐었죠? 부피가 같을 때 찬 공기의 밀도가 뜨거운 공기의 밀도보다 무겁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뜨거운 공기와 차가운 공기가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뜨거운 공기와 차가운 공기가 서로 만나면 무거운 차가운 공기는 밑으로 가고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겠죠. 뜨거운 공기 위로 상승하죠? 위로 상승하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구름이 생성되는 과정인 단열 팽창이 되면서 기온이 하락하고 기온이 떨어지면서 이슬점에 도달하고 응결이 되면서 구름이 생성되는 과정. 이 과정을 통해서 구름이 이렇게 생기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지표면의 일부가 가열될 때입니다. 지표면의 일부를 이렇게 멋진 햇살이 지표면을 가열시킵니다. 햇빛은 평행하게 들어오지만 지표면이 굴곡지기 때문에 어떤 지역은 가열이 잘 되고 어떤 지역은 가열이 덜 되겠죠. 그럼에 따라서 뜨거운 공기가 이렇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뜨거운 공기가 생성이 되면은 이 뜨거운 공기는 밀도가 작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로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구름이 생성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구름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이동하는 공기가 높은 산을 만날 때입니다. 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초코송이로 보시면 안됩니다. 공기 덩어리가 이렇게 앞을 이동하다가 산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산을 뚫지 못하고 위로 올라가게 되면서 구름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구름이 생성되는 경우는 공기가 상승해야겠죠. 공기가 상승하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구름이 생성되는 과정에 따라서 구름이 생성되게 되겠습니다. 이 동영상에서는 방금 배웠던 세가지 구름이 생성되는 경우 중에서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될까요? 높은 산이 있고 공기 덩어리가 산을 만나서 상승하면서 구름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세번째 경우가 되겠죠? 자 그러면 구름이 생성되는 과정을 알았고 구름이 어느 경우에 만들어지도 알았기 때문에 구름의 분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의 분류는 모양에 따른 구름 분류와 높이에 따른 구름 분류 두가지의 경우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번째로 모양에 따른 구름 분류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에 따른 구름 분류는 두가지로 나뉩니다. 첫번째는 적운영 구름 두번째는 층운영 구름입니다. 적운영 구름은 보다시피 위로 솟는 모양의 구름을 적운영 구름이라고 합니다. 적운영 구름의 생성조건은 이 구름이 위로 솟기 때문에 상승기류가 당연히 강할 때 적운영 구름이 잘 만들어지겠죠. 위로 솟는 모양의 구름이기 때문에 넓은 지역이 아니고 좁은 지역에 높게 구름이 생성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비가 밑으로 떨어지면서 다른 수증기를 같이 데리고 내려오기 때문에 굵은 빗방울 그러니까 좁은 지역에 소나기성 비가 오겠습니다. 예시에는 적운, 고적운, 적란운 등이 있습니다. 이 이름들은 이따가 배울거에요. 모양에 따른 두번째 구름의 분류는 층운영 구름입니다. 층운영 구름은 층이라는 글자에서 알 수 있듯이 옆으로 퍼지는 모양의 구름을 이야기합니다. 방금 전에 봤던 적운영 구름과 확연한 모양 차이가 나죠. 적운영 구름은 뭉개, 뭉개, 위로 솟는 모양이고 층운영 구름은 수직적인 높이는 크진 않지만 좌우로 폭이 넓고 옆으로 퍼지는 모양의 구름을 층운영 구름이라고 합니다. 층운영 구름은 생성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상승기류가 약하기 때문에 위로 뻗지 못하고 옆으로 퍼지는 것이겠죠. 층운영 구름에서 비가 온다고 하면 소나기가 아니고 옆으로 퍼져있기 때문에 넓은 지역에 비가 지속적으로 오게 되겠습니다. 예시에는 층운, 고충운, 난충운입니다. 적운영 구름과 층운영 구름의 이름은 너무 쉽죠. 적운영 구름은 적운이 들어가고 층운영 구름에는 층운이 들어갑니다. 구름의 분류, 첫번째는 모양에 따른 구름 분류였죠. 두번째는 여기서 열심히 구름을 만들고 있는 할아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이에 따른 구름 분류입니다. 대기권의 두께는 몇이었죠? 지표면에서 1000km까지였죠. 그런데 왜 여기서는 1000km가 아니고 14km 부근에서 멈춰있을까요? 지구의 대기가 중력에 이끌려서 이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 사진은 높이에 따른 구름을 분류해놓은 것으로 여기 나와있는 알파벳들은 원소기호가 아닙니다. 영어 약자입니다. 약자. 약자는 배우지 않을 거고요. 이렇게 보면 구름이 생성되는 구간이 생깁니다. 2km 지점까지는 하층 구름이고 2km에서 6km까지는 중층 구름이라고 합니다. 6km 이상은 상층 구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층 구름부터 보겠습니다. 하층 구름은 적운, 층적운, 층운 이런 구름이 있습니다. 중층 구름은 고적운, 고층운이 있습니다. 상층 구름은 권운, 권적운, 권층운이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 다 외워야 됩니까? 도저히 이런 거 못 외워야겠습니다. 하시면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상층 구름에는 우선 뭐가 붙죠? 권위 붙죠. 권위 붙은 구름은 상층 구름이라고 생각하시고 중층 구름은 고가 붙습니다. 고가 붙지 않은 구름들은 하층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외 두 가지가 있겠죠. 난층운과 정난운입니다. 정난운은 폭넓은 높이에서 나타나는 구름이고 난층운도 마찬가지로 두께가 두꺼운 구름입니다. 그래서 난층운과 정난운은 따로 외워주시고 상층은 권, 중층은 고, 나머지는 하층 구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극단적인 암기의 예이고 시험 볼 때 이렇게 잠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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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